친구들 지금 저거 여기 친구들과 한국의 장식인거야 잘구찌 예이 하이 자 하이 그럼 친구들 잘구야 잘구야 아니, 노래 기구는 저기 있어요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기 저기서 앉아계세요 거기 거기 바로 보이는데 한 모금만 먹고 잘구찌 왔만에.. 앉아! 왔만에.. 아.. 너무 무서워.. بعد.. 아..아..아..아..바이바이 아..바이바이 아..바이바이 아..아..바이바이 다시 가세요 가시나요? 맛있게 또 원하는 기차연이었는데 여기 방사이고요. 우리 방사연이 왔어요!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귀여운 거 같은데! 기차니 전부 시작하고 rasa 소리가 조금 없어서 개가 계속 더욱 피고 이미지가 많았고 지금 하여튼 지키지 많이 믿지? 응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